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경험해 본 4가지 종류의 사업 모델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초기 자본이 들었으며 어떻게 해야지 어떤 수치들이 비즈니스를 잘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한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그 4가지 사업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하셨으면 꼭 아셔야 하는, 해보셔야만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델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테일이라고 하죠.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티샵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었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샵이 있었고요. 또 몇 가지 좀 했었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이런 종류의 샵을 운영을 했었죠. 그리고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몇 개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는 공사를 했었을 때의 그런 장면이고요.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,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테일 이렇게 할게요. 무슨 커피숍이 됐던, 무슨 이발소가 됐던 이렇게 브레이킷 모르라고 하죠. 이렇게 그 자리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걸어와서 물건이나 서비스를, 물건이라고 대체 설명을 드릴게요.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이 비즈니스의 문제가 일단 생각을 보시면은 처음에 인베스트멘트 커스,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볼게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버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product cost, product cost라고 할게요. product cost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지 그 product에 관련된, 그 product에 관련된 그 profit이 얼마가 나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break even,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고 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책에서 보시면은 뒤에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들고 제가 생각했었던,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수치가 들어가는지 이 책에 제가 적어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아마존 가서 구매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버블티 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. 여기서 보통 어느 정도 돈이 드냐? 그러면은 200,000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커피를 이것저것을 팔면은 한 잔 팔면은 보통 어느 정도가 돈이 남냐? 2불 정도가 납니다.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이 돈을 다 뽑을 필요는 없지만 이 돈을 다 메꾸기 위해서는 얼마 돈을, 얼마 몇 잔을 팔아야 되냐면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10만 잔 정도의 커피를 팔아야지 투자한 금액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3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거를 다 파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고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return, 그러니까 회수를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비싸겠죠? 자, 두 번째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자, 여기서 좀 보여드릴까요? 여기서 보여드리면 뭐가 있을까? 자,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은 보통 이커머스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팔았었던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. 이거 이상하죠? 근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아마존 FBA는 아닌데 그 당시 뭐 이렇게 드랍시핑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? 아무튼 비슷한 이커머스였습니다. 물건 잔뜩 팔아다가 온라인으로 잔뜩 갖다 파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커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? 이커머스를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4,000불 정도를 잘 안 보이네 4,000불 정도를 가지고 최소한 시작을 하셔야 된다.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2불 정도가 있으면은 적어도 2,000개 정도는 팔면은 됩니다. 그러니까 더 그 리테일보다는 훨씬 더 낫죠. 낫기는.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커머스니까 경쟁이 또 치열하고 그러니까 리테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었고 이만큼 누가 돈 들고 들어가겠습니까? 하지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뛰쳐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개 설명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Product 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제품을 파는 거예요. 제품을. 그죠? 제품을 파는 건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서비스를 파는 거죠. 서비스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미용을 잘하세요. 미용사가 될 수 있으면은 직접 가게를 열줄지 않던 출장 미용사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. 그러면은 가게를 열 필요도 없고 오직 여러분께서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웹사이트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서비스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립니다. 그러면 웹사이트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면은 이제 돈을 벗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0불밖에 안 된다고 칠게요. 사실 뭐 호스팅 가격이랑 도메인 가격만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굴릴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서비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뭐 팔고 그러면은 뭐 100불에서 200불 정도가 밖에 돈을 안 벌어도 충분히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만 팔아도 제품 하나만 팔면은 이미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가게 된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프라락을 팔던지 이 서비스를 팔던지 이 두 개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얼마나 더 이게 내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지 진입 장병이 쉬운지 적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이 세 가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킬셋이 있는데요.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세 번째는 Ad Agency입니다. Ad Agency는 이 세 개를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즈니스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이 필요해요.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고객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려면 광고를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저희가 특히 인터넷 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남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고 초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생각한다고 하시기보다는 광고, 마케팅을 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인더스트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페이스북 Ad Ad Agency를 한다 그러면 초기 자본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. 여러분께서 말만 하시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저희가 배우는 이 지식만 가지고 얼마든지 고객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초기 자본이 안 들어요.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못하니까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. 근데 저는 여러분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지식 어떻게 온라인 사용해서 남들보다 모르는 사이트들과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처음에 한 클라이언트당 1000불에서 1500불씩 매달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고객 하나를 찾으면은 바로 그 순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거죠. 얘기를 제가 너무 쉽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 광고가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사업모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을 때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B2C B2C 도와주는 거예요. 이 모델을 제가 여러분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것은 사실 두 가지인데요. 정보, 남들이 모르고 인더트리에서 어떻게 이 고객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그 정보를 아시면 되고요. 몇 가지 사이트 아시고 어떻게 이용만 하시면 되는 줄 압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스킬셋은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을 잘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가서 그것을 잘 영업을 하고 설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너무 쉽게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광고 회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면 되는지 여러분께서 꼭 시대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능력을 알고 있으면 이 모든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. 여러분께서 커피를 파시게 되면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에이전시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나는 커피 인더스트리에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. 여러분께서 무슨 애견샵을 하시면 나는 애견 인더스트리에서 마케팅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숫자를 보시면요.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는 세일즈예요. 세일즈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R&D를 하고 이렇게 아이디를 내고 그거 다 직접 세일즈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광고는 세일즈랑 굉장히 근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능력을 꼭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고 인터넷 마케팅 뭐 아무튼 인터넷으로 뭔가를 돈을 벌어보시겠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꼭 어떻게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서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에이전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모델을 제가 해봤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꼭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스킬셋 그리고 이런 회사를 꼭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. 꼭 이걸로 한번 그 비즈니스, 그 뭐지? 에이전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서 이 나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